이리 한참 설리 울지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길랑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? 흥보가 박세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그렇지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륵 실건 시작 시르르르르르륵 실건 담궈주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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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박을 다궈들랑은 이 박을 다궈들랑은 아무것도 나오고 지렁말고 아무것도 나오고 지렁말고 밥안통만 나오느라 밥안통만 나오느라 평생 어 부안 이로 이로 나 평생 어 보안 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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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룰을 다음 장단 시작하기 전에 바로 내주는 거예요 에이 에이 여호 에이 여호 에이 여호 이로 에이 이로 여호 이로 톱소리를 어서 고맙소 톱소리를 어서 고맙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톱소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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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아정 곱북거들랑원 백아정 곱북거들랑원 그러지 허리기띠를 졸라누걸메소 허리기띠를 졸라누걸메소 그러지요 허리기띠를 졸라누걸메소 허리기띠를 졸라누걸메소 반가워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저리 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느라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내한테로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느라 오느라 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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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박을 타서 이 박을 타서 박소길랑 이 박수길랑 내가 뭐라고 같이 이 박수길랑 박수길랑 을료 넣고 그렇게 하지말고 조금 빼서 아무리해야 돼 박소길랑 끓여먹고 박소길랑 끓여먹고 먹고 먹고 박아질랑은 부잣집이 히베가 부잣집이 히베가 바로다가 목숨 보며 살아나세 목숨 보며 살아나세 당거주소 강상은 뜨겁난 폐가 강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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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난 폐가 떨난 폐가 rule 수천석을 수천 석을 지가 씻고 가간들 지가 씻고 가간들 저인반 저인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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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마지막에 니은을 붙여야 돼 저인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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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아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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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아하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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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한 좋았지 좋았지 그렇지 네바 간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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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통을 시작 네바 간통을 당할 수가 당할 수가 있느니아 있느니아 집에서 있느니아 있느냐 시르르르르 실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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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 실건 실건에근 크기 ünde 실건 실건 흐흐흥은 그것도 한바귀였거든 흐흐흥은 이 한바귀인거야 그래서대박 시작 시리롱 흐흐흥 실 그렇지 다시 시리롱 해갖고 두박자 시리가 한이야 시작 시리롱 그렇지 잘했어 시리롱 해서 두박자 시리가 하네요 시리 한 박자 롱 두박자 이렇게 가자 시작 3.45 4.45 까지가 4박을 채우는거야 4.45 그다음에 5박 제일 마지막에 니은 붙여주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. 시리렁실과 탕구 당구여 허락 다시 당구여 허락 당구여 허락 당구여 허락 그래서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흥보가야 눈 떼 먹어 그니까 이 모든 흥보가는 박을 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원래는 퇴박 날려고 하지 몰라고 해요 안 그래요? 강상 떡은 난 폐가 강상 떡은 난 폐가 떡은 난 폐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까반들 수천석을 지가 싣고 강들 그러지 저 인마 안 좋았지 저 인마 안 좋았지 저 인마 안 좋았지 깜빈 내 말 간동을 당할 수urning 걍 그러죠. 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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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. 다시. 다시. 시리, 시리, 시리. 요. 징역이 어렵지. 다음 주에 이거 맞어. 이제 마무리 됐으면 확인, 내가 싹 마무리 해 드릴게. 공수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휴, 왔다. 징역이 어렵다.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오히려 이렇게 빨리 배우는 게 나 깜짝 놀랐어. 선생님이 오늘 되게 열정 좋아하셨어요? 엄청 빨리 배운다. 주먹주먹 해 주면 돼서. 많이 쪼개서. 자기야, 어려워. 응. 주먹 들어가게 해 줘. 기교는 많이 들어가는데. 네, 기교가 엄청 들어가지. 어, 엄청. 그러니까 동편재 중에서는 드물게 기교가 들어가지. 이게 부... 맨날 좀 약간 심플한데. 쭉쭉 뻗어. 쭉쭉 뻗는데 이 박은 안 그려. 상당히 꼬았네. 이 진양저박은, 둘째 박도 상당히 솔찬히 꼬불꼬불해. 그러니까, 여기부터 사용하여. 그 일을 더 해야있을 것 같냐. 나 이렇게 사용하여. 상당히 고개를 거기서. 흠사하니요. 이렇게 사용하여. 많이 훌쭉ś Tischbi.